다른 운동 하시니까요 자 밑에서 위로 박수 이렇게 마치기 하시면은 안체는 안쪽 근육이 사용돼서 팔 운동이 많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율동은 무난하게 많이 안운동자고 곧나비가 돼서 따님옥가 모드시나 길이 멀어 모드시나 그 다음에 야야할 때 손바닥을 많이 대고 크게 요리를 잡듯이 운동을 해주세요 옆구리 운동까지 하시면은 옆구리 트는 운동까지 하시면은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데도 좋다고 했죠? 얘기했어요 제가?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끝나비가 내 사랑끝나비가 건나비가 되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량살량되면 은근한 당신은 내 품에 힘 돌아와줘요 내 사랑끝나비가 한국만의 내게 모든 희한 길이 멀어 모드시나 이 사랑끝나비가 내 사랑끝나비가 나를 따라요 I hear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나를 맞아요 내 사랑끝나비 사랑 내 사랑끝나비가 내 사랑끝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대산대 품은 바람에 실어 내 사랑끝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대산대 품은 바람에 실어 나아가고파 날아가고파 당신의 흠한 그대 품에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고파 내 사랑끝나비가 나아가고파 나아가고파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내 사랑끝나비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